그러면서 또 다른 용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기빙수라고 팥빙수가 아닙니다 기도를 빙자한 수다죠 기도해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하면서 사실은 가심만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진정으로 위로받아야 될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막상 교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한번 제목을 보세요 주보에 올라오는 제목들을 보세요 올라오는 제목이 다 최대한 뭐냐면 우리 아이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런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우리 아이가 병이 걸렸습니다 암이래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나요? 절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픔당한 얘기 믿음이 좋지만 실패한 이야기 믿음 좋지만 사업이 망한 이야기 믿음 좋지만 내가 직장에서 쫓겨난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좋지만 우리 자녀가 시험에서 떨어진 이야기 이게 자유로워야 된다고 믿습니다